이 시뻘건 얼룩은 이게 뭐야? 김치찌개 자국은 아닌 것 같은데 야, 예주야 이거 네가 한 점 한 번 봐봐라 뭔데? 이거 어머, 이거 립스틱 자국이야? 리, 립스테이? 여자 향수 냄새도 진동을 하는데? 네? 이리 줘 봐라 이거 진짜네 어떻게 엄마 혹시 큰형부 바람난 거? 작은형부한테서 간신히 호랑하니 떼어냈다 싶었는데 이건 무슨 돌림노래도 아니고 이번에 큰형부 차례야? 와, 충격이다 진짜 큰형부는 짠들이랑 돈 아까워서 바람 못 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? 사돈 처녀, 그게 정말이야? 뭐가요 사돈 어른? 아니, 이 집 맛 사이가 바람이 났다면서? 나 다 들었거든 아, 그게요 바람은 무슨! 아니에요 아니긴 맞구만! 야, 여자 입술 자국이 그냥 선명하게도 찍혔네 매사, 맨날 우리 강산이 여자 몸만 댁에 눈에 불을 켜고 감셔야 되지만 결국, 싸워들던 큰 사이가 바람이 났구만 축하합니다 아유,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지대로 찍혔는데 그니까 보아하니까는 입술 자국 두꺼운 게 썰면은 서근이겠어요 하하하하 사돈 어른은 그렇게 재밌으세요? 어, 재밌어 사돈 처녀 아